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슈퍼메가 럭키박스 입니다. 1명부터 6명까지 즐길 수 있는 패턴 빌딩 게임입니다.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. 먼저 개인 점수 카드입니다. 게임이 끝나고 점수를 기록하는 카드구요. 총 4라운드에 거쳐서 점수를 기록하고 4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점수 합계를 내어서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다음은 숫자 카드입니다. 1부터 9까지 2세트가 있구요. 잘 섞어서 9장을 골라서 1장씩 펼쳐가면서 1라운드를 진행합니다. 9장을 전부 다 펼치면 1라운드가 끝나구요. 다시 카드를 다시 섞어서 9장을 빼놓은 다음에 2번째 라운드, 3번째 라운드, 4번째 라운드 이와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. 럭키박스 카드입니다. 카드 더미를 잘 섞어서 처음에는 각 플레이어들에게 5장씩 나누어 줍니다. 각 플레이어들은 여기에 적힌 카드를 잘 보고 3장을 골라서 자기 앞에 내려놓고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구요. 그 다음에 1라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3장씩 나누어 줍니다. 3장 중에서 1장을 골라서 내려놓고 2장은 버리고 해당 카드들을 내려놓고 게임을 즐기면 되구요. 이 해당 카드를 전부 다 채우거나 가로나 세로줄을 채우게 되면 보너스나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달 토큰입니다. 게임 중에 달, 그림이 있는 가로줄이나 세로줄을 완성하면 달 토큰을 얻을 수가 있구요. 게임이 끝났을 때 달 토큰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는 6점은 얻을 수 있고 가장 적은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6점이 됩니다. 공동의 경우에는 모두 받거나 모두 마이너스가 됩니다. 그 다음 번개 토큰이구요. 처음에 할 때는 4개씩 가지고 합니다. 숫자를 하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구요. 만약에 9에 사용하면 9를 8로 바꿀 수도 있구요. 아니면 9를 1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. 해당 숫자 카드의 수를 높이거나 낮출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가로나 세로줄을 완성하면 번개를 한 개나 두 개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커입니다. 마커 펜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숫자가 펼쳐졌을 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. 해당되는 숫자가 펼쳐졌을 때 그 숫자가 있다면 한 개만 지우면 되겠습니다. 똑같은 숫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개를 지울 수는 없구요. 한 개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. 처음 5장 중에 3장을 골라서 펼쳐 놓은 상태구요. 번개 토큰 4개 그 다음에 개인 점수 카드 이렇게 갖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 카드 숫자 카드 9장 이렇게 더미로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. 자 한 장을 오픈합니다. 자 6입니다. 그럼 모든 플레이어들은 해당되는 숫자를 하나 지우면 되겠습니다.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카드를 뒤집으면 되겠구요. 자 5가 나왔네요. 자 그러면 5 자 이와 같이 지워주면 되겠구요. 이렇게 지우다가 가로줄이나 세로줄이 완성이 되면 표시가 되면 해당되는 숫자나 여기 그려져 있는 아이콘에 대한 보너스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점수 카드에 보시면 해당 라운드에 별이 있습니다. 만약 1라운드에 별을 얻었다면 별을 하나씩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 게임이 끝났을 때 해당되는 가장 큰 점수를 얻습니다. 1, 4, 9를 다 얻는 게 아니구요. 만약에 2개 표시되어 했다. 그럼 4점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2라운드에 3개 표시했다. 9점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4라운드 동안 얻은 별 점수를 나중에 여기 합계에 적으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달의 경우에는 가로줄, 세로줄 3개가 완성됐다면 달 토큰 가져올 수 있구요.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달이 많은 플레이어 6점, 가장 적은 플레이어 마이너스 6점, 공동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점수를 얻거나 잃습니다. 중간의 경우에는 점수를 얻지도 잃지도 않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숫자의 경우에는 가로줄이나 세로줄 완성했을 때 해당되는 숫자를 또 한 번 지울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여기 가로줄 완성했다면 숫자 2를 한 번 지울 수가 있는데요. 이때는 번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물음표의 경우에는, 물음표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숫자 하나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홉 개의 숫자를 모두 다 표시했다 라고 한다면, 자 요거 싹 지워주시고 해당 라운드에 한 장이면 한 장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1라운드 때는 완성한 카드당 15점씩 얻을 수가 있구요. 2라운드는 12점씩, 3라운드는 10점씩, 4라운드에는 8점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가능하면 1라운드부터 카드를 완성하면 좋겠죠. 자 9장 카드 다 사용했으면 새로운 라운드 하면 되겠구요. 새로 카드 9장 더미로 쌓아 두시면 되고, 자 요 박스 카드는 3장씩 나누어 주고, 이 중에 한 장을 추가로 이렇게 펼쳐 놓으면 되겠습니다. 앞에서 갖고 있던 카드는 그대로 놓고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. 4라운드 모두 마치고 나서, 별 점수, 가장 높은 점수의 합으로 체크하시면 되구요. 그 다음에 달 토큰, 가장 많은 사람, 적은 사람 체크하면 되겠구요. 그 다음에 완성하지 못한 카드에서 X 표시한 숫자 2개당 1점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완성한 카드당 해당 점수 계산을 해서 총 합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 슈퍼메가 럭키박스의 경우에는 1인풀도 가능하구요. 이 게임 2개로 12명까지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, 파티 게임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빙고를 만드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, 아주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구요. 그 다음에 연계되는 액션들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 줄을 완성했을 때 숫자 보너스 없고, 그걸 또 표시했는데, 또 한 줄이 완성되고, 카드 한 장이 완성되면서 점수도 없고, 이런 연계되는 액션들이 굉장히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또 비슷하게 연계되는 액션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, 자 이건 실버 앤 골드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런 펜으로, 카드 위에 표시를 해가면서 하는 게임이구요. 카드를 다 채우게 되면, 또 다른 카드를 가져와서 채우는 그런 매력적인 게임이구요. 각각 점수를 얻는 테크트리가 약간 다른,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영리한 여후라고 하는 게임도, 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, 다만 주사위를 굴려서 할 수 있는, 아주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,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을이라 생각합니다. 자, 슈퍼미가 럭키박스는 구입하셔서, 이렇게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구요. 아레나에도 있기 때문에, 아레나로 먼저 즐기시면, 이 게임의 매력을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한 명부터 여섯 명까지 즐길 수 있는, 패턴 빌딩 게임, 슈퍼미가 럭키박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